미국의 처방약값, 상상하기 힘들만큼 비싸게 판매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정부가 직접 복제약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브랜드 복제처방약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비싼 처방약 가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개빈 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일 발표할 새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뉴썸 주지사의 계획에는 자체 브랜드 처방약 제조를 위해 복수의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주정부의 자체 브랜드 복제처방약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뉴썸 주지사는 이번 방안으로 복제처방약 시장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주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어느 종류의 처방약을 제조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